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서울 분들, 반갑습니다. 부산 분들도 계신가요, 혹시? 부산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혹시 우리나라가 아니라 타지에 계신 분 계신가요? 다른 나라, 다른 나라 계신 분. 다른 나라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시군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그리고 이야기를 또 평소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도전과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부딪혀 체험하는 곳이다. 너무 많이 생각하고 계산하고 두려워하느라 선뜻 저질러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후회 없도록 무한한 가능성의 삶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보라. 삶에서 경험하는 생기로운 체험을 생각으로 해석하지는 말라. 단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느껴보라. 머릿속의 환영세계를 살지 말고 이 생생한 삶을 살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삶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진실이 무엇일까.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또 부처님께서 진리를 깨달으셨다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는 무엇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살면서 이 인생 말고 뭔가 조금 더 진짜 찐이 있지 않을까. 뭔가 지금 이 평범한 이런 삶 말고 진짜의 어떤 삶이 따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가 뭘까. 뭔가 진실이 무엇일까. 삶의 진리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런데 진리가 있다면 만약에 진짜 진리가 있다면 나를 벗어나서 어디 다른 곳에 있을까요. 지금 여기가 아닌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어떤 곳에 그 진리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 이익이 아닌 뭔가 진리를 깨닫고 난 사람은 갑자기 막 눈앞이 막 빛이 번쩍번쩍 거리거나 갑자기 막 극락세계 같은 세상이 눈앞에 쫙 펼쳐지거나 갑자기 막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 같은 어떤 그 놀라운 체험들이 매 순간 반복된다거나 그렇게 될까요.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 진리일까요. 선에서도 그렇고 불교 경전에서도 그렇고 항상 하는 것이 눈앞에 진실이 드러나 있다. 진실은 감추어져 있지 않다. 지금 여기에 100% 드러나 있는 것만이 진리이다. 언젠가 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본류, 금류라고 해서 본래 있는 것이 지금도 있다. 지금 없는 것을 어떤 또 다른 진리를 찾으러 떠나봐야 도지 찾을 수가 없다. 히말라야를 간들 진리가 히말라야에만 있겠는가. 저 수행센터나 저 어떤 깊은 산골짜기에 있는 대차를 안에만 진리가 있을 것인가. 아무리 진리를 찾아 나서 봐야 진리를 지금 눈앞에서 찾지 못한다면 그곳에 가서도 진리를 찾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매일 하듯이 세수하고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익숙하던 매일 보아오던 이 익숙하던 집에서 익숙하던 것들을 보면서 익숙한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가족과 마주하면서 그리고 맨날 늘 입어오던 옷을 입고 이제 나간단 말이죠. 출근도 하고 또 익숙하던 버스를 타고 혹은 차를 몰고 지하철을 타고 늘 가던 회사에 출근해서 늘 하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 나이만큼 인생을 똑같은 패턴 속에서 익숙하던 것들 속에서 우리는 반복해 가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죠? 근데 그건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생각하고 분별했을 때 그런 반복된 진부한 패턴이 반복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본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창한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막 있는 그대로를 봐라 정견해라 윗바사나 해라 라는 말을 들으니까 아 그거는 내가 하긴 너무 어려운 건가 보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하고 이제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아 이 공부는 이 마음 공부는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죠. 이 너무 쉬운 거를 있는 그대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는데 그게 왜 어렵냐 하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자기식대로 머리로 생각으로 판단과 개념과 분별로 해석하면서만 봐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순간이 언젠가 경험했던 순간일까요? 제가 지금 이 BTN 방송국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생각으로 따져면 매주 2주에 한 번씩 매주 자주 와서 여기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설법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니까 늘 이제 익숙한 곳이 있죠. 근데 그건 생각이죠. 그 생각을 떠올렸을 때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죠. 그러면 정말은 뭘까요? 진짜는 뭘까요? 생각과 판단과 기억과 분별을 거치지 않는다면 지금 난생 처음 본 카메라 앞에 난생 처음 본 지금 이 자리에 난생 처음 봤다라는 말도 좀 말에 옆에 가 있죠. 그냥 지금뿐이죠. 그냥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더듬고 있을 뿐인 거죠. 여러분 방금 전에 아까 점심에 드셨던 공양이 늘 먹던 다양한 음식 중에 하나를 오늘도 또 먹었어. 생각은 그렇게 말하겠죠? 생각입니다. 우리는 밥을 한 끼 먹어도 난생 처음 먹는 밥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요. 매일같이 만나는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만나는 이 남편, 자식, 아내, 친구들, 회사 직장 동료들, 옆집 친구들. 물론 이 말은 기억을 기억상실에 걸려서 완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에서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의법이라고 하고 하되 함의 없이 하라는 말을 하죠. 또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말을 하죠. 그 기억을 일으켜서 과거의 기억을 가져다 쓰긴 쓰는데 그 기억에 메어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눈앞이니까 진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를 빼고 진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이렇게 본다라는 경험을 통해서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이 진실 귀로 어떤 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고요. 길을 걸으면 자동차 빵빵거리는 소리도 들리고요. 산길을 걸으면 어떤 풀벌레 울음소리가 들리고 내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새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들려오는 이 소리 이렇게 내가 지금 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 이거 말고 다른 게 있을까요?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여기라는 과거나 미래를 떠올리는 거는 기억이잖아요. 기억은 생각이죠. 그 기억을 빼고 직접적인 진짜를 한번 보란 말이죠. 진짜 내가 살아왔던 삶에는 정말 뭐가 있었느냐. 우리 생각을 떠올리면 나는 10대 때는 어떻게 살았고 20대 때는 어느 학교를 다녔고 30대 때는 어떤 직장 생활을 했고 어떤 곳에 어떤 지역에 살았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생각인데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실질적으로 내가 정말 살았던 것은 무엇이지를 본다면 정말은 뭐만 있었을까요? 그 기억처럼 그런 곳이 있었던 게 아니라 매 순간 지금 여기에서 그냥 눈앞에 드러나고 있는 이대로였을 뿐이죠. 보고 있을 뿐이었고 어떤 소리를 듣고 있을 뿐이었고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나서 보고 나서 아 카메라구나 보고 나서 아 모니터구나 보고 나서 아 내 남편이구나 아 내 아들이구나 이러이런 기억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판단과 평가를 어떤 색안경으로서 상으로서 그 사람을 판단하죠. 그런 어떤 존재가 내 눈앞에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습관적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내가 과거에 그 사람에 대해서 봐서 경험했던 어떤 지식들 모양 상으로 내 머릿속에 저장해 놨던 어떤 표상들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느낌 이런 의식들을 쪼가리 쪼가리 됐던 것들을 다 모아서 그 사람을 딱 보자마자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내 머릿속에 개념, 이미지, 기억, 느낌, 의식 이런 것 가지고 그 사람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눈으로 지금 내 눈앞에서 지금 사실은 버젓이 지금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는 이 진실을 내가 지금 여기서 딱 경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못 본단 말이죠. 내 기억과 생각과 과거에서 막 쌓아놨던 이런 찌꺼기, 이런 모양들 이것을 가지고 투영해서 이런 색안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본단 말이죠. 그 사람을 재창조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실에 다가가지 못한 채 그 사람이라고 여겼던 내 안에서 만들어 놓은 표상 이거를 만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내 안에서 재조직된 재창조된 그 사람을 매일같이 만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모니터로 제가 여러분이 저를 보고 계시고 저는 또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조금 전에 보니까 어떤 분 모니터 뒤로 아마 아드님이신가 남편이신가 모르겠는데 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더구만요. 우리가 만나는 이 남편은, 이 아내는, 이 아들은, 이 딸은 내 기억 속에 있는 허상을 붙잡고 내가 내 자식이라고 계속 배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개념이고 그건 쉽게 말해서 반야심경에서 말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온 가운데 하나예요. 색 모양이죠. 색 몸뚱아리잖아요. 수, 느낌, 그 사람에 대한 느낌 상, 그 사람에 대한 표상 또 이미지 또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을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의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내가 마음에 저장되어 놓은 의식 이 다섯 가지를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사람에 대한 이 다섯 가지 의식을 쌓아놨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걸 오취온이라고 부릅니다. 다섯 가지를 이렇게 취착해서 이렇게 쌓아놓고 나서 이게 그 사람이야. 이렇게 쌓아놓은 표상을 마음속에 오온을 여기 안에 이렇게 쌓아놓고 있어요. 남편에 대한 오온 자식에 대한 오온 오취온 이런 것들을 다 쌓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실제 그 남편을 만나고 그 자식을 만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그렇게 표상으로 쌓아놓은 것에 대해서 옳다라고 집착한 채 저 사람이 이 사람이야 라고 동일시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쌓아놓은 이 오취온을 그 사람과 동일시해요. 이 동일시한 이거를 만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과거에는 내 남편이 명절때만 되면 뭐 늘 나를 좀 닥달을 해서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이번에 명절때 가면은 좀 친척들한테 잘해라 아니면 뭐도 해라 뭐도 해라 막 이런 얘기를 맨날 했다. 그래서 내가 명절때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데 이제 이 남편이 예를 들어 어제나 그저께나 문득 본인 스스로가 이제 자각하고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야 내가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명절때마다 내 아내가 너무 힘들었겠다. 내가 맨날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주진 못하고 늘 이렇게 가족들이나 친지들한테만 잘하라고 하고 너가 바뀌면 다 바뀐다고만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아내 탓만 했구나.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남편이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는 야 내가 정말 반성해야지 하고 야 내가 이제부터는 이번 명절부터는 내가 내 아내 편을 정말 들어주고 아내를 위해서 정말 갔다 오면 정말 고생했다고 애썼다고 정말 잘했다고 힘내라고 하고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하고 또 이렇게 늘 응원해주고 얼마나 힘들겠어 하고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하는 마음을 이제 남편이 품었어요. 품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명절이 다가오니까 아내에게 남편이 당신 이번 명절 때 많이 힘들겠어 얼마나 참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남편이 명절 이야기를 다 꺼낸단 말이에요. 이제 다음 주 명절이네 이렇게 꺼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남편은 변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변해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내 마음을 알아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런 남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왜? 내 안에 쌓아놓은 오치온 명절만 되면 나한테 닥달하고 나한테 명절 때 부모님한테 잘해라 누구한테 잘해라 이런 얘기만 하는 그거밖에 못하느냐 이런 얘기만 하던 남편만을 오치온으로 쌓아놨다 보니까 명절 얘기를 남편이 꺼내자마자 우리 마음속에서 욱 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 얘기는 듣지도 않고 또 뭐? 뭔 얘기 하려고 그래? 하면서 남편에게 화를 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남편은 아 그 얘기가 아니야 아니야 하는데 뭘 아니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남편이 이럴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리 바뀌려고 하다가도 또 막을 수가 있죠. 이건 이제 하나의 비유이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맨날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있는 아이 스마트폰만 하고 있던 아이가 내 안에 오치온으로 쌓여 있으니까 그 아이가 게임하는 걸 보면 지금 이 순간 그 아이는 그냥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모르는 거죠. 그 아이가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영어 단어를 찾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보고 있자마자 자동 반사적으로 또 스마트폰 하고 있느냐 하고 이야기하기 쉽단 말이죠. 그게 바로 내가 그 사람을 지금 여기로서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가져와서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마주 하리라라는 그런 정견의 어떤 시야가 우리에게는 좀 부족하단 말이죠. 내 안에 쌓여있는 오치온을 가지고만 걸러서 보던 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삶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진리를 마주할 수 있을까요? 진리는 이미 눈앞에 있습니다. 눈앞에서 매 순간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집에서 만났던 그 남편, 그 아이들 아이에게 아마 그러셨나 모르겠어요. 내가 4시 반부터 스님이 법문 들어야 된다. 주운 화상법의 법문을 들어야 되니까 지금부터 40분 동안 말 걸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마! 예를 들어 그리고 문을 딱 닫았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만났던 그 가족, 그 가족의 진실을 마주해 보았을까요? 생각과 개념으로 다가가지 않고 생각과 개념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던지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건 F용지 F용지는 어떠어떠한 용도로 쓰는 거야 과거에 내가 F용지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용도 이런 것들을 다 알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명과 상이라고 했죠. 이름과 모양을 결부시켜서 그걸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건 그냥 단순한 F용지에 불과합니다. 이건 단순한 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사 스님들께서 법문을 하실 때 법이 뭐가 법이냐? 이게 법이다. 이게 부처고 이게 진리다. 이게 불성이다. 뜰 앞에 이렇게 잣나무가 있는데 제자가 뜰을 거닐고 있는 스승 앞에 와서 스님,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앞에 있는 뜰 앞에 잣나무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다. 그렇게 법을 드러내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는 왜 그렇게 대상을 가리키십니까? 그럼 스승은 대상을 가리키지 않았다. 그럼 도대체 법이 무엇입니까? 저 뜰 앞에 잣나무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눈앞에 100% 진실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매 순간 진리 아니면 마주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그대로 부처라는 말은 지금 내가 보는 이대로가 듣는 이대로가 부처이고 진리이고 이게 전부란 말이에요. 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전부만을 늘 보고 들으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닌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게 진리가 아닌 이유는 뭐겠습니까? 보자마자 해석하고 보자마자 분별했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것을. 길을 걸으면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저 빌딩 좋은 빌딩이 우리 집 앞에 들어왔구나. 좋아 보이네. 안 좋아 보이네. 여기 내가 좋아하는 무슨 마트 같은 게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 어떤 커피숍에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 나도 이런 거 하나 건물주가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대상화에서 본단 말이죠. 대상화에서 둘로 나누어 가지고 내가 저것을 본다. 그리고 나라는 것 또한 오치온으로 쌓아놓은 다음에 나에게 저것이 어떻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런 관점에서 본단 말이에요. 그걸 아상이라고 하죠. 오치온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오치온이 바로 나라는 오치온이에요. 아상. 이건 내 몸이야.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야라는 거. 그러니까 그걸 중심으로 세상 모든 것들을 보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순수하게 다가가지 못해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과 마주하지 못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도움이 안 될 것이냐 라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거든요. 이 말이 나에게 도움 되는 말이냐 도움 안 되는 말이냐를 가지고 본단 말이죠. 그걸 분별로 본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자기 분별로써 자기 오치온으로써 보아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분별만 내려놓는다면 그 생각 기억 오치온 이 쌓아둔 것을 내려놓고 그냥 본다면 그냥 본다면 이건 뭔가요. 분별하지 않고 정견으로 본다면 이건 뭘까요. 어떤 분들이 제가 분별하지 않고 이게 뭐죠 하고 보니까 둥그런 거 이렇게 둥그런 것도 과거에 둥그렀다 네모났다 세모났다 하는 걸 배워 익힌 거잖아요. 그것도 과거에 어떤 필터를 가지고 이걸 본 거죠. 딱딱한 거 마찬가지죠. 그거 그건 이것과 그거라는 둘로 나눠서 그거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머리를 굴려서 뭐 무언가 어떤 거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나중에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도 다 그런 말도 다 필요 없이 그냥 생각과 분별로 보지 말고 이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한마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쾅 막힌단 말이에요. 그 유마고사가 침묵한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죠. 말을 한마디 꺼냈다 하면 말을 한마디 내뱉었다 하면 그건 전부 다 분별이고 개념이거든요. 그 진실 그 깨달음 불성 자성 열반 해탈 적정 이대로입니다.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드러나 있고. 한 번도 이것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벗어났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다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너무나도 오래고 지속적인 습관을 가지고 분별해서 보고 분별해서 듣고 분별해서 냄새 맡고 분별해서 맛보고 하다 보니까 분별의 경계 경계만을 취하면서 육군이 육경이라는 경계만을 취하면서 살아오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다단하고 이렇게 괴로운 것들도 많고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 텅 비어서 공적한 곳이에요. 모양과 개념을 빼면 모양과 개념을 빼면 얘가 나를 괴롭게 만들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겠습니까? 난생 처음 태어난 것처럼 지금 이 눈앞을 산다면 여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육조 스님께서 육조 단경에서 이제 딱 깨닫자마자 했던 그냥 자기가 누군지를 이 성품을 확인하자마자 그냥 터져 나온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자성이, 자성이라는 것은 진실, 진실. 진짜 내가 누구인지, 이 진리가 무엇인지, 이 눈앞에 진짜 뭐가 있는지, 이 진실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요. 이 진실을 자성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자성이 이처럼 본래의 청정함을 어찌 기대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마주하고 있고 평소 경험하고 있는 삶 이대로가 이대로 진실해다라는 것을 내가 어찌 상상이나 했을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진실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집이 조금 좁아서 남들 집은 막 넓고 좋고 막 집값이 오르고 우리 집은 좁고 여러 명이 같이 살기는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진실일까요? 이게 진실일까요? 제가 어릴 적의 기억에 우리 6남매가 8가족이 방 하나에, 그 좁은 방 하나에 얼만저만 살았단 말이에요. 뭐, 옛날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살았나요, 우리가? 여러분도 다 그러시잖아요, 어릴 때. 어쩌다가 저는 기억이, 그런 기억이 나요. 제 생일이라고 우리 애들이 다 뭐 할 것도 없고 방학 때 맨날 집안에 그 많은 아이들이 뻑작거리고 있잖아요. 그럼 생일이라고 천 원짜리 한 장, 두 장 줬나? 기억해? 그 슈퍼 가서 과자 사오라고 그 과자를 사가서 오면은 우리 형제들이 모두가 우르르 몰려 앉아가지고 과자 몇 봉지를, 과자 해야 100원 이랬으니까 한 10봉지 20봉지 사다가 쫙 펼쳐놓고서는 우르르 몰려가지고 먼저 먹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혼나요. 이제 시작하면 먹자고 하고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과자 이렇게 막 이 과자 저 과자 오랜만에 온갖 과자 막 맛을 보면서 먹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방 안은 비좁은데 부모님이 화분, 그것도 저기 그 뭐죠? 가시, 가시난 선인장. 선인장을 그렇게 많이 집에서 키우셨어요. 근데 방도 좁은데 선인장을 한쪽에 벽에다 쭉 놓으셨단 말이에요. 제가 그 선인장 앞에 맨날 거기에 내 자리였어요. 자다가 꿈을 꿨는지 뭐 했는지 자다가 선인장을 막 끌어안자 가지고 혼자서 자다가 새벽에 혼자 일어나가지고 아파가지고 온몸에 있는 우통을 벗고는 막 그냥 선인장을 뽑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옆에 누님을 깨워가지고 이건 뽑아보라고 하고 그러면 지금 내가 사는 게 불행하다? 집이 좁다? 이게 진실이냐 말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들은 집이 있습니까? 그냥 얼키설키 대나무 이렇게 묶어놓은 걸 집이라고 하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최악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호텔이겠죠 호텔. 그냥 눈앞으로 돌아오면 눈앞에 분별 없이 지금 이대로를 그냥 경험하면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의 진실이라는 것은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좋거나 나쁘다라고 생각한 건 해석이고 개념이고 판단입니다. 그 좋다 나쁘다라는 해석 판단 개념을 내려놓으면 그냥 눈앞이에요. 그냥 진실을 늘 마주하고 있을 뿐입니다. 삶이 이대로 완전했음을 우리는 생각 때문에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생각 때문에. 어떤 조건이 특정한 조건이 행복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몇 평 되는 아파트가 행복의 조건일까요? 학교 성적 몇 점이 행복의 조건일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께서는 아이를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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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닥달을 하면서 공부 잘하면 기뻐하고 공부 못하면 좀 가슴도 아프고 이러던 분이 이러시다가 아이가 큰 병이 나셨어요. 그런데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그동안 내가 뭔 짓을 한 건지 모르겠다 아이한테. 아이 공부 잘하는 거 이건 아무 소용없다. 공부는 아무리 못해도 좋고 뭐가 돼도 좋으니 정말 그냥 건강하게 멀쩡하게 내 곁에 있어만 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는 애가 공부를 잘해야 돼 잘해야 되라는 분별 상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아이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한다고 맨날 혼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그런 상황이 만약에 됐다면 인연 따라 내가 아이를 보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건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상황 따라 바뀌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아이한테 그냥 살아만 있어줘. 공부 못해도 좋아하라고 아이를 대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진실입니까? 이렇게 대하는 게 진실입니까? 저렇게 대하는 게 진실입니까? 그 아이는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내가 인연 따라 상황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어떤 특정한 생각을 딱 쥐어놓고서는 그거대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 필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그런 병이 왔다라는 필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아이가 살아만 있는 것도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런 필터가 없이 공부해야 되라는 필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부 안 하는 게 막 짜증이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 아이는 어떻게 있습니까? 그냥 자성이처럼 본래 청정함을 어찌 기대나 했겠습니까? 그 아이는 이대로 청정이에요. 이대로 본래 완전합니다. 아이는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키가 크고 작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이 지금 이대로 완전하단 말이죠. 완전한 아이가 매 순간 내 눈앞에서 이렇게 뛰어놀고 있잖아요. 내 안에 필터만 없다면 내 안에 오치온이라는 아이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추구하는 마음, 아이들에게 뭔가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면 가지더라도 그 마음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면 있는 그대로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그 아이를 만나면서 그곳에서 부처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성을 만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아이가 뛰는 것, 걷는 것, 우는 것, 밥을 먹는 것, 공부를 하는 것, 게임을 하는 것 전부 다 부처예요. 왜 여러분들은 스님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들고 컵을 들면서 이게 법이라는 얘기를 자주 해 주십시오. 이제는 이 단순하고 심플한 얘기가 제가 정말 이게 공부가 됩니다. 화두가 들리는 거거든요. 이게 공부가 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뛰고 있는 아이한테 야 좀 조용히 좀 해. 법문 들을 땐 조용히 좀 해 한단 말이에요. 스님이 죽비 땅땅 치는 거는 듣고 싶은데 아이가 떠드는 거는 듣기 싫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런데 스님이 죽비 땅땅 치는 것만 법이 아니라 아이가 TV 보는 거, 아이가 게임하는 거, 아이가 뛰어다니는 거 법문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꿍꿍꿍 거리는 것과 제가 죽비 치는 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요. 이 자성이 이처럼 본래 생멸하지 않음을 어찌 기대했나 했겠습니까? 우리는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여기잖아요. 그거 다 생각 아니에요? 생각입니다. 생각. 생각이 생사를 만들어요. 있고 없는 걸 만들어요. 내가 부자다 가난하다를 내가 분별하니까 부자다 가난하다가 나오잖아요. 눈앞에 그게 있습니까? 분별해서 나 얼마 했지? 은행 계좌를 쳐봐야 숫자로서 이게 나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을 실제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부자거나 가난을 경험하고 살까요? 그냥 통장에 이렇게 데이터로서 옆에 아파트 옆 동이 뭐 아파트 얼마에 팔렸다 그러니까 내 집도 집값이 올랐구나 하는 이제 괜히 부자가 된 것 같은 이런 느낌 그게 부자라는 거에 실제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경험하죠 그걸? 부자를 도대체 어떻게 경험하죠? 그 부자는 생각이 부자죠. 그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부자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가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냥 눈앞을 경험할 수 있죠. 나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실제 경험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이뿐이죠. 그냥 눈앞이 경험되잖아요.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이 분별할 수 없는 이 진실이 매번 매 순간 드러나 있어요. 내가 한 생각 일으킬 때 내가 남자다 내가 몇 살이다 난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분별의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어서 떠올라요. 여기서 떠올라요. 이 한자리에서 한 생각 일으켰을 때 이 자성이라고 육조선이 말씀하셨던 이 자성 이 자성이 여기에서 한 생각 일으키면 과거도 떠오르고 한 생각 일으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떠오르고 여기서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아들이 어떻다. 딸이 어떻다. 남편이 어떻다. 이 세상이 어떻다. 우주가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경제가 어떻고 코로나가 어떻다. 그 한 생각 한 생각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요. 여기서. 눈앞에서. 이 목전에서.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쏘아 올려지지 않나요. 그 한 터록에서. 이 한 자리에서 한 마음에서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님께서 자성 이처럼 본래 모자람 없이 완전함을 어찌 기대나 했겠습니까. 이 자성은 모자람 없이 완전 완전한 성품이 여기에 드러나 있단 말이죠. 자성이 이처럼 본래 흔들리지 않음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이 자성은 우리는 울고 웃으면서 좋은 일 있을 때 막 기뻐하고 싫은 일 있을 때 괴로워하면서 늘 경기에 따라 휘둘리잖아요. 휘청거리잖아요. 눈앞에 있는 걸 자기식대로 해석해 놓고 휘둘린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 해석인데 그건 자기 해석 때문에 휘둘리는 거거든요. 전혀 휘둘릴 이유가 없는데. 또 자성이 이처럼 마음법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어찌 기대나 했겠습니까. 자성이 마음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가 자성이에요. 내가 자성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내가 누구일까 이러잖아요. 진정한 주인공이 뭘까. 진짜 내가 누굴까 이러잖아요. 보통 나는 누구인가를 찾잖아. 이 먹고 해서. 나의 진실이 뭐지 하고 궁금해하잖아요. 뭐가 진짜 나예요. 이 자성이 진짜 나예요. 진정한 자기가 누군지를 우리는 다 찾잖아요. 이 진정한 자기. 뭐가 진정한 자기예요. 매 순간 이렇게 진정한 자기가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이 보고. 이 듣는. 이거 말고 다른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눈앞을 말고 다른 걸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과거라는 건 생각이고요. 과거 살았을 때 그때는 그 순간에 이대로였잖아요. 여기서 그냥 지금 여기에서 정치가 어떻고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어때. 저 집은 부자고. 우리 집은 뭐 가난하고.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남편은 이렇고 저렇고. 남편 성격은 어떻고. 코로나가 있으니까 어떻고 어떻고. 그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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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법이 건립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여기서 이렇게 창조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원래 이렇게 세상이 있는데. 그 원래 있는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어. 생각 아닙니까. 그냥. 그냥 참고해 봐도. 생각이잖아요. 그거는. 그럼 진짜는. 이렇게 그냥. 진짜가 생생히 드러나 있는데. 이 생생히 드러난 진짜를 쓸어버리고. 우리는 자기 생각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우리 사는 이 세상을 덮쳤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 방금 전에 여러분. 코로나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코로나 하니까. 이 말에 인연 따라 여러분에게서 머릿속에 코로나가 떠올랐죠. 그럼 코로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죠. 남편. 아내. 자식. 부자. 가난.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죠.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만법이 건립되고 있잖아요. 한 생각 일으켜서 모든 걸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한 자리에서 모든 게 나오네요. 이 온 우주 전체가. 안드로메다가 여기서 나오네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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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정치가. 경제가. 문화가. 역사가. 모든 게 지금 여기서. 여기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한 자리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게 했다가 아니라.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아침에. 눈 딱 뜰 때. 그때. 눈 딱 뜨자마자. 이 우주가 동시에 창조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우주가 창조되고 있어요. 자기가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자신이. 자신이 지금 눈앞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한 생각 일으켜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모양들이. 어디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 올라오는 그 당처가 있으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건립되고 있잖아요. 만법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만법이 드러난다는 것은. 만법이 드러나는. 이 자리가 지금. 확인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자성자리가. 한마음. 본래 면목. 주인공이라는. 하는. 이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진실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매 순간 눈앞이 진실이에요. 눈앞이 진실이에요. 이대로가 부처고. 이게. 진리에요. 어떤. 어떤. 보살님께서. 언젠가. 그러시대요. 어떤 큰 스님께서. 본문을 하시다가. 이렇게. 컵을 이렇게 드시면서. 이게. 컵이 아니에요. 이게. 자성이에요. 이게. 불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확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자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눈앞에 분별을 할 것들이 모두 그대로 있으면서. 이것이 정멸이에요. 있을 게 다 있는데. 그대로 정멸하단 말이에요. 이. 이런 식구가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자성이. 본래 이렇게 청정함을 어찌 기대나 했겠습니까. 자성이 마음법을 이렇게 눈앞에서 매순간 건립하고 있음을. 모든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등장했음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난 단 한 번도 진실을 떠나 있던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매순간 눈앞에 이 진실을 내 스스로 거둬차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왜 그렇게 모르고 살았을까. 이것이 진실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단단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물하십시오.